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정말 악몽 같았죠? 지워버리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 그 분봉이라든가 일봉이라든가 주봉, 월봉까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수많은 부양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시장에 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어제까지 계속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주에 증시를 보면서 가장 좀 걱정됐던 게 이겁니다 이슈브리핑 어떻게 하지?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월, 화, 수, 목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정말 이 걱정을 품고 살았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올라주면서 좀 그래도 기분 좋게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주 주제는요 악몽 같았던 한 주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 좀 들어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연준의 깜짝 100BP B컷 1714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 숫자를 달아놨는데 이건 그날그날의 종가입니다 그날그날 종가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월요일은 1714였고요 사실 1714가 시작은 1809에서 시작을 했어요 1809포인트에서 171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던 월요일 이게 지금 낙폭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그림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작아 보이냐면 이게 쭉 금요일까지 쭉 열어보면 너무나도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준 겁니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월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좀 화가 많이 났으니까 일단 좀 까고 갈게요 보시면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게 인베스팅 닷컴에서 만든 만평 같은 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지난주에 국가 비상사태 금요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할 수 있게 가능해졌고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좀 축혀 세워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 전략 비축류 매입을 지시하면서 유가를 반등시키는 데 앞장섰던 그런 미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준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죠 연준 뭔가 해라 뭔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지금 가만히 있지 말아라 뭐 계속 압박을 주니까 이제 연준이 일요일에 그것도 저녁에 아니 일요일에 그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저녁 근무라니 저는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저녁에 연준 위원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깜짝 100bp 비컷을 발표를 했습니다 1%를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린 건데 그러면서 7천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까지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미국에서도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나왔을 정도로 진짜 이제 연준이 할 걸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쪽으로 시장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결국 부메랑으로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건 회사채매입, CP매입인데 CP매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당시만큼만 해도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월요일이었고요 결국 1714라는 코스피 지수로 월요일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1714가 1672로 계속 876으로 숫자를 바꾸고 있죠 EU에서 30일 동안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EU부터 한번 볼까요 EU 의장인데 30일 동안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 입국을 제한하겠다 라고 제한을 먼저 EU 국가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다들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국 금지는 아니고 제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돌아오는 유럽 시민들 그러니까 딴 데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유럽 시민들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EU 거주자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사실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은 그 이중국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EU에 그래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이면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외교관 의사 또 코로나19를 위한 연구자 상품 운송까지 상품 운송까지 들어가는 거면 크게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얘기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치였습니다 결국 국제유가가 이날 정확히 30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19가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때 딱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도쿄올림픽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베 총리가 좀 밀어붙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G7 국가들이 동의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때 아베 총리가 자기들도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사후에 또 말을 좀 바꾸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또 악재를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됐죠 사상 첫 0%대 금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계속 1800대에서 1700대, 1600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장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한국은행의 조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대까지 내려왔는 그러니까 무슨 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증시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8, 17, 16, 15까지 내려와 버린 증시 상황인데요 이날 또 결론적으로는 이게 호재였을까요? CP 매입이라든가 현금 지원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렇게 오후 들어서 밑으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CP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BOE 영란은행의 총재입니다 마크 칸이 총재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CP 매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현금 지원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문우신 장관이 얘기를 했죠 1조 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현금 지원 정책을 일단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 안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1,000 달러 정도 미국의 성인들에게 모두 지급한다라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책까지 끼워 넣으면서 기대감을 모았었습니다 급여세 대신에 급여세는 급여세 낮추는 거는 국회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때도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금값까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안전자산뿐만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산까지도 지금 다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격 1,000 달러를 준다는 그것도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전체 세계의 투자자들이 좀 물음표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매도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결국 1,591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참 1,591이 어떻게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흐름이 오후의 흐름이 어제는 하루 종일 지속되면서 정말 어제는 진짜 공포 그 자체의 어떤 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계속 보면서 서킷브레이커가 저때 13시경에 발동이 됐었죠 제가 딱 기억하기로 어제 방송할 때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발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서킷브레이커 언제 끝나나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이제 서킷브레이커가 끝나면 반등을 하죠 보통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런데 반등을 조금 주는 척하다가 다시 쭉 내려앉는 정말 그 말 그대로 공포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미국 일단 지도를 띄워놨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인데요 사망자가 이거 어제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고 뉴욕주 특히 정말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미국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캐나다와의 국경까지도 일시적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감옥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계속 다 닫는 거죠 여기도 닫고 저기도 닫고 유럽도 닫고 다 닫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그냥 진짜 기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고 굳이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팔고 왕래가 있어야 경제가 당연히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끊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공포심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좀 자동차 공장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문을 닫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독일 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여러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공포감이 가장 좀 극대화됐던 하루가 어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와 진짜 저는 30달러 선 깨지면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20달러 선까지 깨지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장 좀 무서웠던 건 이거예요 저는 환율이었습니다 거의 1300원에 육박했죠 1296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마지막에는 1285원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헷갈립니다 환율이 먼저 가는 건지 증시가 먼저 가는 건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환율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지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요일은 정말 역대급 환율과 서킷 브레이커 정신없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457이라는 아 진짜 10년 전으로 지수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어제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통화스와프의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꼽았던 게 환율이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환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고요 아침장에만 해도 이제 1400대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죠 5% 가까이 올라오면서 저 때도 1493이었네요 근데 참 진짜 5% 가까이 올라왔는데 저 폭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이 낙폭이 큰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자 이번 주 진짜 무서웠던 것 같고요 결국 1800대, 1700대, 1600대, 1500대, 1400대까지 내려오는 금요일까지의 오늘 이번 주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통화스와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연준이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브라질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신흥국에 포함되는 그런 국가들과 통화를 나누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미국이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가기 위해서 체결을 했던 거고 이렇게 신흥국이 자꾸만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고 미국에서도 그 부분이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이번 주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또 22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영란은행에서는 금리를 또 추가 인하했더라고요 0.1% 포인트 사실 0.1%라는 그 금리는 왜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뭐 자존심일까요 어찌됐든 진짜 은행에 돈을 맡겨서는 절대 돈을 불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은행주에게는 또 더 부담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덕분인지 몰라도 국제유가도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저는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달러로 혹시 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5달러 선까지 그래도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오늘만큼은 모든 어떤 지표들이라든가 이슈들이 좀 호재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전개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짱까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다시 봐야겠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의 세계 확산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쪽이 좀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 심각한 상황인 그런 나라들인데 일단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었지만 그래도 그 8만 명을 넘긴 이후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8천 명을 넘긴 이후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계속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 우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가 정말 심각하죠 4만 명이 넘겼는데 지금 현재 사망자가 3,400명 심지어 중국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이탈리아는 진짜 지금 밖에도 못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다 막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 국민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을지 저는 지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란,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이미 우리나라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명대의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겠죠 이탈리아가 바로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인접 국가들이 계속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영국 쪽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왜 0.1%까지 금리를 내리고 그런 상황인지 보이시죠 3,000명의 확진자 중에 14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 역시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곳은 미국과 캐나다 쪽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1만 3,572명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 어제 표만 해도 9,000명대의 표가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또 1만 3,000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진짜 오늘 국내의 어떤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들, 호재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좀 코로나19, 전체적인 코로나19를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계속해서 치료제 개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치료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에, 이전에 어떤 전염병 상황에서 썼던 치료제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약이 독일의 바이엘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입니다 이게 1930년대에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개발됐던 약품인데 이걸 계속 투여를 해봤는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바이엘 쪽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300만 정을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긍정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효과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했고 독일에서 300만 정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서로의 공조가 조금 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최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렘데시미르, 벌써 임상 2, 3상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브비의 칼레트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임상 3상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는 일약약품, 부광약품, 국내 증시에서도 좀 떠올랐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뮬메드, 이뮬메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임상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확실히 조금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희망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인데요 전체적인 이번 주를 복귀를 해보자면 결국 코로나19를 너무 좀 약봤던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주였고요 어쩌면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운 한 주였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좀 배운 것도 많았을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배운 것과 느낀 것이 정말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한 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이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후재가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이슈 브리핑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려면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부터 몸 관리를 잘하고 이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몸조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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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